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뇌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뇌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치매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치매에 걸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예방이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뇌기능이 좋아지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 내용은요. 이번에 새로 나온 2채, 천재의 식단.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한 끼의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14일 만에 뇌를 바꾸는 유전자보다 강한 혁명적 식습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니까요. 정말 아주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 뇌기능에 좋은 음식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제가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5가지만 치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2채, 천재의 식단은요. 앵글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맥스 루가비어와 폴 그레왈입니다. 공동 저자인데요. 맥스 루가비어는 방송인이면서 저널리스트인데요. 그는 식단과 생활 방식을 바꿔서 치매를 예방하는 내용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브래드헤드라는 영화의 제작자입니다. 그가 처음 치매와 뇌기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50대부터 원인 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이상 뇌기능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최신 과학 연구들을 조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뇌 전문가와 의사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기능이 식사 습관과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공동 저자인 폴 그레왈 박사는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뇌과 전문의인데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머리가 좋아지게 만들어지는 지니어스 푸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머리가 좋아지는 지니어스 푸드 그 첫 번째는 바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여기서 엑스트라버진이라는 것은 올리브를 처음 짜낸 아주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올레오간탈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올레오간탈은 항염작용을 하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또 알짜이모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비정상 단백질인 아밀라이도 플라크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을 촉진시켜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기능에 당연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니어스 푸드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루테인, 지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또 아보카도는 지방성분이 있어서 이러한 영양소들이 잘 흡수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래 세균총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염증 감소 그리고 뇌의 성장인자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머리가 좋아지는 지니어스 푸드 그 세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액과 뇌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에서 기억을 다루는 부위의 신호 전달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는 고령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12주 동안 블루베리 추출물을 먹게 했더니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추가적으로 기분도 좋아지고 또 공복혈당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는 확실하게 뇌기능이 좋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지니어스 푸드는 바로 다크초콜릿입니다. 초콜릿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지 노화 징후를 감소시키고 또 혈관의 기능을 좋게 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크초콜릿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설탕이 적게 들어있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카카오 함량이 최소한 80% 이상인 것이 좋고요. 또 이러한 다크초콜릿을 일주일에 한 개 이상씩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가 좋아지는 지니어스 푸드 다섯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사실 달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워낙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는 식품이라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많았고요. 그러나 저자는 달걀을 많이 먹더라도 심혈관 질환이나 알자이머병의 위험을 높여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는요. 건강한 뇌를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A, 비타민 B12,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 인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조금씩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콜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 성분은 우리 학습과 기억에 꼭 필요한 신경 전날 물질로 알려져 있는 아세틸콜린과 또 세포막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 우리 뇌를 보호하고 신경 처리 속도를 높이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프치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효과를 보면요. 하루에 달걀 노른자를 평균 1.3개씩 한 달 이상 먹게 했더니 혈중 지아잔틴이 114에서 142%가 증가했고요. 루테인은 28에서 5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걀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노른자를 꼭 같이 먹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먹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노른자를 빼고 드시지 마시고 꼭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나와있는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지니어스 푸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에는 이 음식 이외에도 더 많은 음식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그냥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분과 정크푸드가 어떻게 우리 몸과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또 장과 뇌의 상관관계와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또 일반 독자들이 어렵게 느껴질 만한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 적용하기 쉽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궁금할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공동 저자인 폴 그레알 박사가 닥터스 노트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쉽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었던 것은 10년도 젊은 몸을 만들기 위한 쉬운 운동법 그리고 지니어스 푸드를 활용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까지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건강한 식단 또 건강한 뇌기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책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에 나와있는 지니어스 푸드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